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윤재무 후보를 만나보겠습니다. 박광수 기자입니다. 박광수 기자입니다. 실제적으로 실무, 행정을 직접적으로 다루는 부분에 있어서 부족하지 않겠냐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어떻게 반론하십니까? 저는 삼선의 도의원과 의장 그리고 의회 내에서도 가장 많은 경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특히 상대가 갖고 있지 않는 기업을 경영해본, 운영해본 그런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운영자로서 경영자로서 시장은 충분히 가능하다. 경험과 인맥이 굉장히 자신 있다 그러셨는데 그게 어떻게 행정으로 적용이 될 수 있을까요? 결국은 시장은 경영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책상머리에 앉아서 행정을 하는 사람이 아니고 국비, 도비 그리고 각종 사회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많은 인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세일즈, 세일의 어떤 시장으로서의 가장 적합한 사람이다. 지난 4년과는 또 다른 4년 이렇게 보여주겠다. 시민들에게 대표적인 메시지 한 가지 주신다면? 균형 발전입니다. 계층 간의 지역 간의 갈등이 굉장히 심화되어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갈등을 없애고 모두가 잘 사는 광양을 만들기 위해서는 또 농촌과 토시에 연계하는 그런 각종 사업들을 통해서 하나가 되는 그런 광양시를 꼭 만들어내겠습니다. 포스코와 지역사회 관계 설정 면에서 시민들이 피해의식이 좀 있어요. 아시죠? 특히 포항과 비교를 했을 때 놓고 보면 왜 광양을 이렇게 홀대를 받아야 되느냐? 이런 피해의식이 더 극심해지는데요. 시민들의 분노는 크게 달했습니다. 만약에 홀딩스가 포스코 경영상의 문제로 간양으로 올 수 없다면 최소한 포스코 본사, 현재 포항에 있는 본사가 간양으로 오든지 이 또한 어렵다 그러면 간양과 포항을 분리를 해야 된다. 그래서 광양제철소의 본사는 광양에다가 둬야 한다.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가 분명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광양과 포항, 포스코의 최고 책임자가 함께하는 상생협의체를 만들어서 운영이 돼야 된다. 그래서 간양과 포항의 모든 문제는 포스코와 함께해야 될 문제는 여기서 결정하고 여기서 의논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상대 후보가 지금 고소고발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상대 후보가 과장된 네거티브에 나서고 있다. 그래서 직접 먼저 공격을 하셨고 그쪽에서 또 대응을 했는데요. 최소한의 기간 동안은 저희가 그 네거티브에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칼속도가 지나쳐서 최근에 저희들이 대응을 하고 또 여기에 대한 법적 문제까지도 저희들이 지금 이 얘기를 제소를 해놓고 있는 상태고요. 상대 쪽에서는 네거티브가 아니라 사실관계다. 시민들의 알 권리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입장은 어떠신가요? 저희가 그쪽이 주장하는 대로라면 저희가 그 내용에 대해서 고발할 수 있겠습니까? 이번 한 번 민주당 지지해달라고 호소를 하십니다. 어떤 명분, 이유를 대주실 수 있겠습니까? 시민들한테. 시장과 국회의원이 서로 다른 어떤 정치적 어떤 세력에 몸담고 있기 때문에 지역의 결국은 이건 피해였다. 즉 시민들의 피해였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또 줄이고 또 국회의원과 시장이 호흡을 맞춰서 일할 수 있는 그런 배경을 또 만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말로 저로의 기회다. 먼 길 오셨는데 시민들에게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은 메시지 한 가지만 얘기해 주십시오. 네. 지금까지 공부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시민과 시의 발전을 위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고 앞으로도 하겠습니다. 다가오는 6월 1일 꼭 투표장에 가셔서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김재무에게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끝까지 선전하시고 좋은 성과 거두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